미국민들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빚에 짓눌리고 있으나 대다수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씀씀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빚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게 된 주된 이유를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카드 이자율의 급등으로 빚이 불어나고 있다기보다는 고물가가 오래가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첫째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 APR 이자율도 평균 22.16%로 대폭 올랐습니다. 1년 전에는 16.65%였으나 11번이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는데 맞춰 신용카드 이자율도 단숨에 2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의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인 5,733달러에서 이자율 상승을 계산하면 한 달에 이자가 25달러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어 미국민들이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고금리보다는 고물가 때문에 미국민들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물가 오름세가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식품과 휘발유값, 렌트비 등 생필품 가격은 고물가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소득 증가와 저축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민들의 상당수는 팬덤윅 종료 후 여행과 공연, 외식, 의류 구입 등에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민 소비자들의 돈 쓰기 형식으로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으나 사용액을 한꺼번에 완납하는 페이오프 비율은 낮아 신용카드 사용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매달 상환할 때 미니멈 페이먼트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가면 상당수 미국민들은 카드 회사에서 제시하는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이용하거나 퍼스널 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장 24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는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많이 이용하면서 올 들어 새 크레딧 라인이 기록적인 890억 달러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퍼스널 론의 평균 이자율은 11.48%로 신용카드보다 절반에 그치는 데다가 카드빚을 갚을 경우 높은 신용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미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2분기인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사용빚 1조 달러와 자동차 할부금융 1조 5,800억 달러 등 두 가지 빚의 급증으로 17조 600억 달러의 가계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